자 그래서 헌별이 C의 구네요 먼저 C의 구에 나오는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Father Father F A T H E R Mother M O T E R R R R R 애가 똑같이 dert 소리냈어요 The, or, or 계속해서 Sister S-I-S-T-E-R 그렇죠 쓰기 연습할 때 이렇게 했는데 SISTER 아니야 얘는 SISTER야 네 계속해서 Brother B-O-T-H-E-R 이렇게 하면 발음이 B-A-D-E-R인데 B-A-D-E-R 남자 형제가 Brother 이런 소리난다며 그럼 도대체 이 리을이 어디갔어 지금 한결이가 쓰는건 B-A-D-E-R 그럼 어떻게 고쳐야될까 Brother 하려면 이렇게 해야되겠죠 B-A-D-E-R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She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My 그 다음에 누구라고 묻고 싶으면 Who Who 하면 되겠구요 그는 그가 H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Brother 리을 소리 빠뜨렸어요 나머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 구 오케이 어? 이게 위치가 바뀌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누구니? Who's he? Who's he? 하면 되준다 Who's he? Who's he? 오케이 Who's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Who is 그렇죠 Who 원래는 Who is he? 했던 거에요 Who is he? 그 남자 누구야?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이죠 그래서 그 남자 누구니? Who is he? 한 거에요 Who's he? 오케이 그랬더니 어 나의 아빠 아빠요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그쵸 그래서 아이고 히즈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히... 히즈 그쵸 히즈는 히... 히... 히즈의 줄임말이고 My father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라고 물었더니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라며 누구 그치? 그러면 이게 Who가 될거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리고 히... 이즈는 묻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묻는 말 하려고 히... 이즈를 이즈... 히... 그는 누구니가 뭐였더라 Who is he? 했더니 대답할 때는 히... 이즈... 히... 히... 이즈로 바꾸고 후에 대한 대답 안녕히 가세요 My... father로 바꾸는거죠 됐습니까? Who... 이즈 히... 했더니 히... 이즈... My father 됐습니까? Who... 이즈 히... 했더니 히... 이즈... My father 하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지 묻고 답하는거 나오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여자가 누군지 물어봐요 Who's she? 그렇죠 Who's she? 이렇게 물어보면 Who's she? 그랬더니 나의 어머니이요 She's my mother 그렇죠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She's도 똑같이 She... Is... My mother는 나의 어머니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구 그렇죠 누구가 영어로 뭐죠 Who 그래서 My moth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Who... Who... She... Who... Is... She 했던거죠 줄여서 Who's she 했던거죠 Who's she? 했더니 She is... Who에 대한 대답 My mother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또 어떤 여자가 누군지 물어봐요 Who's she? Who's she? 이랬죠 Who's she? 그랬더니 나의 시스터야 이랍니다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오케이 다시 그는 누구니? 뭐였더라 그는 누구니? Who's he? 그렇죠 Who is he? 하면 되겠고 그러면 그는 나의 남자 형제다 하면 뭐라 하면 될까 He's my brother He's my brother 어떻게 썼더라 B... O... B... R... O... B... R... B... R... T... H... E... O...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어요 오케이 오늘은 90점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네 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